제발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? 가방 새로 사셨나봐요 아 이거요? 아니 원래 있던 거예요? 색깔 이쁘네 아 진짜요? 아니 안그런데 이게 색깔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 아 이게 민트색이라 그런가 하 이쁘네 왜 그러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색깔이 이쁘다 아니 그 다음은 민트색이라 그런가 이 색깔은 발레스 민트 색깔이에요 네? 발레스 민트요 알지비코드 11829236 네 아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좀 과했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물건들 색깔이 좀 예민해서 좀 이해해주세요 하 그렇구나 어? 그러고 보니까 민성 대리님 머리 자르셨나봐요 잘 어울리는데 아 아 아 아 사실 어제 좀 자르긴 했는데 하여튼 바로 알아봐 주시네요 아 야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에이 그런건 아니에요 아 아니야 민성 대리님 정돈 정말 잘생겼지 키도 크지 허칠하지 아 아 사실 이번에 소개팅 받기로 했는데 하하 아 그걸 딱 알아봐 주셨네 아 진짜 아 아 근데 대리님도 이번에 염색하셨나봐요 골드색으로 하신건가 map 에이 지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조 이거 그냥 골드가 아니라 연화는 이걸 골드에요 알겠습니까 이상형 164 58 알겠어요 예 제..제...제...제...제...제...죄송해요 제가 저걸 몰라요 난ㅋㅋㅋ 아...제송해 아...아...아...아... 아니 아니 미안해요. 내가 또 방울 입을 한 것 같네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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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업무시간이 돼서 제가 치우고 빨리 가볼게요. 아.. 손 배웠네. 아니.. 이건.. 괜찮아요 대리님. 피가 좀 나긴 하는데 밴드구치감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. 형님! 알지니까? 207, 2020! 실질을 보니까 진짜 아름답네요. 뭐야 이 XXX 진짜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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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